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대체 어떤 컵인 걸까요? 우선 손님들이 커피를 즐기는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커피를 다 마신 손님들이 컵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. 이 컵의 정체는 바로 귀리, 밀 등 천연국물로 만든 과자컵이었습니다. 이 과자컵은 뜨거운 음료뿐 아니라 차가운 음료도 담을 수 있다는데요. 음료가 담겨 있었는데도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바삭한 게 특징이라고요. 하루 빨리 이 과자컵이 전세계에 보급돼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.